케빈이 복화 16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튜브 하나씩 해볼까요 튜 유 브 앞쳐서 튜브 유는 유, 우, 어 유, 우, 어 중에서 유 뜻은 튜브 튜브는 튜브죠 그쵸 튜브 튜브 케이 소리 튜브 p, u, v, e 케이 소리 튜브 튜브 케이 계속해서 하나, 셋 하나, 셋 소리 쯔 하나씩 쯔 케이 채원 짠 뜻은 유골? 응 유월 유월이 아니고 유월 유월 짠 쓰기 스테이 유앤니 소리 짠 짠 기운 케 소리 큐트 큐트 하나씩 크 큐트 ск 쓰이는 Q Q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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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나 셋 하나씩 트 은 는 합쳐서 튠 뜻은 선율 제빈이 저기서 피하면 연습하면 여기 튠이 들리죠 오케이 소리 튠 튠 쓰기 T-U-N-E 소리 튠 튠 튠 계속해서 큐 큐 하나씩 크 큐 유 브 합쳐서 큐브 큐브 뜻은 큐브 정육면체죠. 상자같이 생긴거 정육면체 큐브 쓰기 C-U-B-E D-E C-U-B-E 소리 큐브 큐브 계속해서 소리 뭐라고? 플루트 하나 하나 셋 하나 그래서 하나씩 F U U U 합쳐서 Flute Flute가 아니고 Flute죠 Flute Flute 뜻은 악기 이름이죠 오케이 그래서 Flute 쓰기 X-N-I U-U-U Transform Flute Flute 계속해서 Mule 하나씩 M U U U Mule Mule 소리 Mule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Dune 하나씩 합쳐서 Dune 그냥 언덕이 아니고 모래 언덕 Dune 소리 Dune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Fuse 하나씩 Use 합쳐서 Fuse 소리 그렇죠 뜻은 심지 폭탄같다고 터뜨릴 때 Fuse 소리 Fuse Fuse 오케이 말하기 시험 100점 쓰기 시험도 100점 부탁해요 Fuse 그리고 네 터뜨린 터뜨린 흥 끝